남아프리카 연방 먼 남쪽나라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잠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대초원지대에 있는 8천 평방마일의 넓은 쿠르키 국립공원에는 많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강이라는 물속에서 놀고 있는 하마들의 즐거운 표정. 제롱꾸러기 원숭이도 한몫이었군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구경꾼들에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키가 큰 기린입니다. 얼룩무늬진 이 어린 양도 이 펄펀에 끼어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의 부인 얼룩말과 당나귀가 섞인 듯한 이 짐승때 몸집으로 한몫 보는 코끼리 코끼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룩무대에 있는 thoughtful 모두를யt tant lit. 그리고 밝혀림을 이루어지는 경우 bol무늬진 이 세트 Pan-Presapor 배고림을 이루어진다면 이 시각의 인식을 한 권이 above 5,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